뭐가 문제인 것 같아, 뭐가 문제야, 우리 팀이. 여기서 너무 전방에 갔을 때 끊겨요, 조금 더. 너무 서둘러. 우리가, 우리 팀이 너무 서둘러. 수비부터 하자, 수비부터 하자, 수비부터, 수비부터, 수비부터. 나 한 번 씻게. 나 한 번 씻게, 해경. 한 번만 씻게. 저 레프리, 레프리, 레프리. 바꿀게요, 바꿀게요. 최진철 선수가 들어오고 조재진이 빠졌습니다. 됐다, 됐다. 형, 내가 나갈게, 나갈게. 이은룡. 경대세, 경대세. 슈퍼. 한석주의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자, 가자, 가자, 가자. 준비. 정대세, 정대세. 이은룡. 이은룡이 오른발로. 이은룡. 아웃프로스로 이은룡. 이은룡이 추격골을 기록합니다. 3대2로 추격하는 블루 팀입니다. 고입니다. 오,야, 고야, 고야, 고야. 뭐야, 골 가수야. 고야, 고야, 고야. 오늘 골 많이 나겠는데요? 거의 핸드벌 경기 보는 것 같습니다. 조재진의 세 번째 골에 이어서 블루팀 따라보는 골 3대2로 블루팀. 골 세리머니는 블루팀 이기기 힘들 거예요. 이은영 선수는 감독 매치를 대비해서 눈썹 문신을 하고 외모 업그레이드를 하고 왔어요. 아 사우나 못 갈 텐데요 문신하면. 사우나를 포기한 거죠. 1일 1일 사우나 해야 되는 분인데. 아 재밌어 좋아. 아주 좋아.